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이맘때면 목회자들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내년 목회 방향을 고민하며 계획을 세웁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2024년 목회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발간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기독교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접하는 교인들이 많아진 점을 반영해 OTT 크리스천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했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한국교회의 새로운 트렌드를 해마다 분석해 발표하고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OTT 크리스천을 2024년 한국교회의 키워드로 주목했습니다. OTT 크리스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이용하고 신앙 생활을 영위해 가는 크리스천을 말합니다. 현장 예배를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온라인상에서 OTT라는 크리스천으로 자기가 신앙 콘텐츠를 자기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보고 신앙 성장을 하고 그런 성향들,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2 방송매체 이용 행태 조사를 보면 OTT 이용률은 전체 응답자 기준 7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부터 30대까지 이용률은 90%를 웃돌았고 40대는 86.9%, 50대는 70.2%로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용률도 절반 이상인 54.4%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인의 경건 활동에 힘쓰는 크리스턴이 증가한 점도 주목됩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개신교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개인의 경건 활동을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의 성경읽기와 기도, 큐티 시간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년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TT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터넷상 연결되면서 많은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인들이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노력하는 거니까 교회가 함께 포함을 했으면 좋겠고 OTT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신앙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면 성도 개개인의 신앙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응답자 10명 중 7명은 교회의 OTT 콘텐츠 제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모케데이터 연구소가 교회에 출석하는 개신교인 1,5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로운 온라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73%,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21%였습니다. 기대하는 온라인 사역으로는 성경 공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찬양과 소그룹 모임이 뒤를 이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